우와! 오! 꾸꾸꾸 알루! 알루랑 따랑! 책을 다 읽었어. 알루야, 다 읽은 책은 책장에 꽂아두어야지. 네, 다 읽은 책은 책꼬지에. 이렇게. 이렇게. 부숭! 부숭! 비행기 장난감 다 가지고 놀았어? 다 가지고 논 장난감은 장난감 상자에 넣어야지. 룰루랄라! 외출에서 돌아와서 벗은 외투는? 예쁘게 옷걸이에 걸어놓아야지. 헤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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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를 다 보고 나면 잘 끄고. 리모콘은 티비 옆에 잘 놓아두자. 냠냠! 맛있게 밥을 먹고 나면? 싱크대에 그릇을 잘 가져다 놓자. 쓱쓱 싹싹!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? 그레파스를 그레파스 집에 넣어야지. 와, 모두 정리정돈을 정말 잘하는구나. 우리 친구들도 정리정돈 잘 할 수 있지. 알루랑 나랑! 알루랑 놀아요.